2016 군산소호 아트페어가 6일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예술의 도시 전라북도 군산세만금컨벤션센터 지스코 전시관에서 펼쳐졌습니다.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군산소호 아트페어 전시회에서는 회화, 조각, 영상 등 시각예술 작품을 비롯한 일러스트레이션, 캘리그라피, 캐리커처, 핸드메이드 공예품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여러 명의 화랑이 한자리에 모여 미술작품을 거래하는 미술시장을 뜻하며 작품성 위주 비엔날레와는 다르게 미술시장의 기능활성화 및 미술정보 교환, 작품판매 촉진,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특히 군산소호 아트페어는 미술시장이 점차 고급화, 전문화되어가는 흐름을 역행한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아트페어를 지향하고 있어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작품 현실을 통한 보이지 않는 예술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지역은 꾸준한 아트페어 행사를 통해 지역 미술시장을 육성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충족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었으나, 전북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이례적인 행사로 도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소호 아트페어 행사장에는 총 130여개 부스에 갤러리의 참여가 아닌 70여 명의 작가들만 참여시켜 기존 열리던 아트페어와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LL 유희광입니다. 감사합니다.